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는 소멸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 중 돈과 관련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돈과 관련되지 않는 사용수익을 위한 권리는 경매가 진행되어도 선순위일 때는 인수된다. 이런 지지 내용을 간략히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부동산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중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의 대표적인 것으로 유치권이 있죠. 그리고 앞서 등기부상 확인한 등기되는 지상권 외에도 등기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받는 법정지상권 그리고 관수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도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속하죠. 이 중 유치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돈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은 일정한 경우 경매로 인해서도 소멸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권리라 해도 유치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자칫 분석을 실패한다면 인수되는 금액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죠. 이번 시간부터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권리 전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중 임차권에 대한 내용부터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계약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서 인수 대상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항력만 갖추면 무조건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상가 건물의 인도와 전입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기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대항력은 소멸기준권리보다 앞서야 됩니다. 소멸기준권리는 근자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것이죠. 강제, 경매, 캐시일정도 마찬가지로 소멸기준권리될 수 있고 이러한 권리가 대항력보다 뒤처인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죠.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 소멸기준권리보다 이후에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리는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가 중요하죠.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대항력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우선 변제권을 갖추는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간략히 표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공매에서도 그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순위로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 선순위를 하면 소멸기준권리보다 앞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계속 살 것인지 또는 돈을 받고 나갈 것인지 이때 전액 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속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대란일 경우 주택가격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훨씬 내려간다. 또는 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이하로 계속 유찰이 되고 있다. 이때는 아무도 이 경매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인수한다면 오히려 주택가격보다 일반적인 매매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는 것이죠. 부득이 임차인이 이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는 직접적인 임차 보증금의 손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우리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과 같은 그 순위를 인정받는 것이죠.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등기된 물건과 같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당 지위를 갖는 것이고 이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선순위면서 우선 변제권을 쓰면 배당 지체에서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죠. 물론 시간적 순위에 따른 배당입니다. 임차인의 지위가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공매 공고일 그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이때는 보증금 중에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행위에 바뀌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의 액수가 조금 늘어난 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렇듯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그 매각대금 즉 낙찰대금의 1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해 주는 것입니다. 무작정 최우선 변제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준일은 담보물건,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설정일 기준을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등기부상 담보물건 이 권리 중 최고 빠른 권리가 2001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따라 하겠죠. 만약 가장 빠른 등기부상 담보물건이 이 구간에 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금 즉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에 1억 5천원 이하일 때 5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기타 지역일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일 때 2천만원까지 변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금은 무조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최한되는 것이죠. 최근 전세대란 사태로 이렇게 2023년 2월 21일부터 보증의 범위가 좀 상향되었습니다. 수도권은 1,500만원에 더 올랐네요. 그리고 그 밖의 기업은 1,500만원이 더 상향되었습니다. 이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은 서울은 5,500만원까지 세종, 용인, 화성, 김포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임차인의 대학력 취득일 기준이 아닙니다.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범위는 주택가격, 즉 매각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외에도 경매에서 입차를 참여할 때 적어도 임차인의 구분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어떤 것인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 그 중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소액 임차인의 경우 경매 개시, 그리고 공매 공고일 이전에 대학력권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주택가격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다는 것, 그 최우선 변제의 금액은 가장 빠른 등기부상 담보물건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